광고 모델이죠? 아, 보이네요. 네. 소녀시대 출신의 가수이자, 또 배우로도 바람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어, 유나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와 인연을 맺고 있고요. 어, 키가 훤칠해서 그런 이미지가 좀 많거든요. 어, 네. 비비 모델로서 이번 시즌 비비 프로그램이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결정하겠습니다. 네. 상상처럼 아쉽게 저희들여 오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비비 프로그램이 하나 아니라 모든 선수분들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의 시즌을 제가 직속해서 질문을 드러내겠습니다. 원투이비를 가지고 사회의 시즌을 잡으러 돌아가겠습니다. 우는 제가 해결을 드릴게요. 원투큰북반 선수들이 어, 괜찮았어요.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비비 어, 디디 프로그램이 어, 같이 좋아요. 디디 프로그램이 마지막 비비 네. 비전하자. 뽑았습니다. 신선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주를 위해서 조금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원하는 곳에 신주를 정관심으로 뜨거운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주 와, 틀어놨어요. 네. 틀어놨어요. 엄청 힘든 거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네. 대단한데요?